내일은 우리 일찍 퇴근해서 맛있는 거 먹자 사랑해 야 여기 클럽 물 죽인다 오른쪽 완전 내 스타일 잠깐만 자기야 오해하지마 진짜 잘못 보냈어 자기야 완벽한 타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야 성둥아 팀장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자식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귀한 집 아가신 건 알겠는데 출근은 좀 제때 하시죠 완벽한 타임 내 핸드폰 어디있지 왜 핸드폰 찾아? 네 과장님 그럼 내 폰으로 전화 한번 해볼까?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 김대리 오 오네 오네 아 여기 있네 핵 꼰모? 핵 꼰모가 뭐야? 아 그 완전 꼰대란 뜻입니다 과장님 그렇구나 완벽한 타임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아들 아들 맞선 잘 보고 있니? 막내야 말 좀 하고 있냐? 어때? 이쁘냐? 맘에 들어? 아니 장가 가야지 질러버려 그냥 질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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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 어디갔지? 아 아 아 엄마 진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아 완벽한 타임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? 저녁 먹는 동안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 없이 싹 아 놀래라 오늘 다 한두 푼을 공개하며 모두의 비밀이 드러난다 완벽하게 웃을 준비 되었는가 완벽한 타임 10월 31일 대개봉 3 11 15